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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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몇 시간 차냐? 솔직히 12시 24분 어? 안녕하십니까 형님 대기심 축하해 노래 부르려고 저기 대표보다 악수하면 안 되나요?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? 네네네 여기 대표님은 바뀌셨어요 네네네 영광입니다 저희한테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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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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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민이 형님의 정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가야지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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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en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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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현금은 100장입니다. 아 지금 투부로. 이건 껍데기. 이건 껍데기고. 이건 껍데기고. 치느님 되시는 분들. 치느님 치킨이고 홍경호 대표님이 보내주세요. 홍경호 회장님. 나 2월 27일 날 내 생일이야. 털자 만들어 먹어. 오늘 내 생일인데. 음료 치킨 회장이. 이제. 살펄 것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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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